쌤 큰일 났다 뭐죠? 으응 또 스텔라 이게 뭐야 진짜 이걸 뜯어서 다 먹었네 스텔라 손은 안 해 먹었지? 너 손 물었어 안 물었어? 너 잘못했어 안 했어? 잘못했어 안 했어? 네가 잘못해 놓고 왜 네가 생질래? 응? 너 여기 어떻게 나왔어? 스텔라 어떻게 나왔어?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? 호났어? 잘못했어 안 했어?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했어 왜 이거 언제 춰? 아이고 아이고 넌 안 지키고 뭐했니? 안 지키고 뭐했어? 이쁘게 해도 안 돼? 어떻게 하면 안 돼? 그래도 하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